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 북부 접경지역 5개 실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 이들 지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물론 전단을 준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데요. 이를 위반한 자에게 첫 번째 행정명령이 집행됐습니다.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포천시 소울읍, 대북단체 대표의 집이 있는 곳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들이닥칩니다. 집 한쪽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고압 가스통이 발견됩니다.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이민복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가스통에 이용금지 통지문이 붙습니다. 집을 비운 이민복 대표는 전화로 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.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문품을 준비, 운반, 살포, 물품 사용 등을 금화한 경기도는 앞서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포천과 연천, 파주 등 경기 북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 이들 지역에선 대북전단 살포는 물론 가스주입 등 전단 살포를 준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. 이 명령을 발표하고 닷새 만에 첫 행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.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도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경기도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전단 살포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.